정말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 그래도 올 한 해를 가장 대표하는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가수분을 꼽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이고요. 강남스타일 한 곡으로 전 세계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. 전 세계 50억의 사람들이 이 남자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남자의 춤을 따라하고 그리고 이 포즈였나요? 이 포즈로 춤을 추고 했습니다. 다 같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볼까요? 자, 원, 투, 쓰리 그렇죠, 싸이 소개하겠습니다.